문화재청은 내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모두 386건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문화재 야행과 향교서원, 전통산사, 그리고 고택종갓집 활용 등으로 경북 동해안에서는 경주문화재 야행과 경주향교, 울릉도 일본인 가옥, 그리고 포항 덕동숲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등 11건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올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경주, 옥산서원을 포함한 서원 활용사업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280개 프로그램이 운영돼 303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